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멋인거래ve 사회가 튼거 같애 it 넘친 거 계밀 계밀 1차전자 1차전자 치이씨 아 얘 초구나 혹시 말랩 머싱건 안들고있어요? 말랩 머싱건이 먹고싶은데 말랩 머싱건이 읍네 에잉? 손이 말림무신거 너무나 진리? 그래요? 야 이거 뭐냐? 어? 어? 길린데? 죽은 길린데? 잠깐.. 어 잠만 나 잡아봅니다 어? 지나갔네? 아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좋거든? 어? 이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저기를 가야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거 꿀자리야 어? 길리가 여기 있었죠? 여기.. 이거 물이었나? 그쪽도 기억이 안나네 9 9 6 6 5 5 5 5 5 5 5 5 에잉? 길리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지금 오 뭐야 내가 여기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나본데 내가 아직도 여기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내가 아직도 여기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아 아린이 그거 나보닌데 진싱 내려가자 길이 여기죠 오우씨! 급이야! 오우! 오우! I mean, I could actually land, but yeah. I was just trying to have a little fun. Dave, did you have a little fun by interrupting our phone? Okay. Hop on a little bird. Bro, who called me a clown? Everyon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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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Dime, we get your heli blue. It's a big deal. I've been able to see the location. Oh, I just went past the other side. Do you want to land or jump? No, just jump. We need to get in there, quick. We need to get back here. Oh, I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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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uh... Go, go, go. Keep on moving now. Alright, boys. Alright, Cheryl. We need you to deploy, deploy, deploy. Alright, here we go. Alright, let's go. Alright, here we go. Yeah, you did. Yeah, actually did. Okay, I'm gonna shoot for tower. I'm gonna shoot for tower 4. I'll let you know who I want to shoot. 포기할 수가 없는 아주 꿀자리다 전체적인 요 라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포기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내가 너무 뻔해 이제 솔직히 자리 빼야겠다 여긴 너무 뻔해서 뭐야 타오로 갔잖아 쭉 쭉 타워 공격전에 들어간다 도망간다 저거 아시죠? 이 소리가 뭐야? 저는 그런거에 있는지 저거 안고싶잖아 저거 안고싶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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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나 뭐야? 왜 타워에 사람이 없어 그녀들 이건 타워가 몇 층 뭐야 이거 아군 있잖아 몇 층짜리 타워에요? 이 타워는 뭐 이상한데 생긴게 ica 멈춰서 저쪽에서 너너뜨려 Let's do it, all right. Ah, I'm good. 한 명 죽이려고?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야? 야, 근데 왜 폭발물이 여기 왜 터지냐? 야, 뭐 있나 본데, 여기? I'd get below deck, if I were you. Or below floor, whatever. 야, 저... 저에서 대기 타고 있구나. 저 못 잡을 것 같은데. 뭐nisse... M-320. 어, 나 탄도 없어. 망함! 오 내가 1등이라니 21킬 3대 쓰라니 드디어 나도 고수가 된 것인가 나도 이제 어엿한 고수다 아 아 아 아 보니더 아직 나도 바fi jen 문제가 한 줄 알았는데 비리 Tacoma 신발 야 저 오른쪽이 나 볼수도 있겠는데 저거 나 잘하면 죽는다 오른쪽에 쪼고 있다 그렇지 어떻게 정확하게 죽는건 느끼네 총알도 없으니 아 뭐야 나 부활시켜주고 있는거야 죽을려고 했는데 연막탄 까고 해야겠다 어 뭐야 죽었어? 헐 형 죽었네 총 하나 내가 내려갈래요 이거 재미없어 이 타워는 영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좀 더 밑에서 박진간 넘치게 싸워야돼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앨 동그라노 형 형 여기서 왜 돌멩이를 이렇게 박아놨을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놀래라 인마 갑자기 튀어나고 난리여 여기 앉아있어 아까 내가 말랩총으로 여기서 깽판 부렸지 또 왔네 여기서 한번 꿀 빨아볼까요 야 이거 문 어디갔어 물이 없었나 저쪽으로 한 명이 갔다고 뭐야 아이고 내가 1등이예요 오오 압도적인 킬 22킬 4대 쓰라니 아이고 근데 적군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여기 좀 와야 되는데 전선이 형성된게 보자 앞라인에서 어그로를 끌어줘서 그런가보다 요쪽에서 엄청 싸우나봐요 그러면은 같이 나가줍시다 전방으로 총알이 없는게 좀 맘에 걸리긴 한데 누구 하나 죽이고 총 뺏어먹어야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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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아씨 어디가 바로 뒤에 있었나 onun 이거 왜 Multipel complain 이건 보병전이라서 박경포 같은거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 scroll 암 scroll Doll 그..뭐야.. 간단한 이제 차량 이동수단 그리고 미니건 정도 달린것들만 있고 뭐 중화기 같은건 없어요 RPG같은거 제외하면 대전차 무기 한두개? 그러면 중화기는 없어요 그니까 다른 서버는 탱크랑 다 나오는데 이 서버는 없어요 이 서버만 다른데는 제트기 막 폭격기 탱크 다 나올걸요? 아마도? 여기만 없는거? 이거 저는 뭐.. 기가타는거보다 제가 고병을 좋아야되는데 일부러 이 서버에서 하는거에요 기가압이 엄청세잖아요 뭐 자라한사람이 있으면은 개판들거려가지고 고병전으로 하는거죠 이시 리액션 이시 리액션 이동해서도 전 워터 이시 리액션 지 guerrero 해완 gging 상대가 이쪽 라인에 있네 근데 여기는 파란색들이 라인을 먹으라고 아까 내가 이 근처에서 죽었단 말이야 맞아 으깐 그가 뭔데 그가 뭔데 그가 뭔데 그가 뭔데 그래요 두가 뭔데 그럼 이제 뭐야 정면에 차량있다 관통이랑 화력때문이죠 올라갔다 타워 이 타워 클리어야? 클리어인거 같네 근데 이 타워는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은거 같진 않은데? 아닌가? 오나? 오는가보네 치료해 치료할거면 치료해 치료할거면 야 저 차놈이 뒤집어졌냐? 차량정면 제1 차분 이 타워 한 놀아 봐 두 마리 잡았는데 졸라 아프네 그 두 마리 잡았다고 그렇게 깔고? 두 마리 잡았다 자식들 겁나 갈구는구만 잠깐만 계단 조심 올라오려고 한다 도와줘 닦아 도와줘 도와줘 저거 죽은거야? 사는거야? 고요하다 갑자기? 뭐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요? 오 맨 대어 맨 대어 맨 대어 맨 대어